1,2,3,4 안녕하세요 엔젤러스입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전북 희망의 모으기 프로젝트를 초대해주시고 홍보대상에 위축해주셔서 정말 감사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엔젤러스들의 좋은 모습 앞으로의 흉부가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방금 보여드린 곡은 요즘 아주 핫한 여자아이기 선배님의 톰보이 런닝이에요 네, 다음으로 저희 곡은 초대시대 선배님의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자, 다같이 즐겨볼까요? 네 짜잔 네, 다음은 외국은 전화 일을 지키고 싶어서 전화 일을 지키지 못하는 방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전화 일을 지키는 안전히 혼자 남겨가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나의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그 맘에선 우리의 가진 길을 알 수 없는 미래와도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멈추지 않은 사랑을 못 지켜줘 다 입은 내 날이 신경 속에서 너를 이뤄 더 멈춰 너를 이뤄 더 멈춰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와서 내내 미래끈 이 세상 속에서 방어되는 슬픔이 제일 안경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널 쫓아가 언제까지 나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만 하나의 새해 소많이 이 세상의 희미한 빛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선 우리의 가진 길을 알 수 없는 미래 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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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